고마워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006 흐앜 어어억 흐아악 와아아악 bout 버 Youth etiquette 쟤 뒤졌어 새끼야 일루와 됐어 자 나는 총이 없다는걸 보여줘 쟤한테 거 안심을 하겠지? 지금이야! 유 다이 타임! 펀치 펀치! 아 새끼야 새끼야 멈추라고 이 새끼야 미안합니다 오늘 오늘 렉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아! 아! 얜 죽이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래 이해해줘 어! 3레벨 가방이잖아 여러분 3레벨 가방은 어떻게 해야됩니까? 좋은거는 나만 가져야죠 그쵸? 이런 서바이벌 게임에? 그쵸? 아시겠습니까 여러분? 이렇게나서 3레벨 가방 하나 더 챙긴거야 오! 말도 안돼! 말도 안돼! 말도 안돼! 컴온 컴온 헬라이벌 게임 홀르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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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엠이사 오! 엠뽀까지 이런 미친 왓 더 버킹 스태 고급이 하나 더? 혹시? 와아! 말도 안 돼 진짜! 말도 안 돼! 에네미 스포츠 역시 카구팔? 미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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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졌는데? 카구팔 야 이거 게임 끝났는데 그냥? 여러분 이거 게임 끝났는데요? 아 잠깐만 아 보급 저기 있네! 아 야 카구팔 먹고 온건가 그럼? 보급에서? 아 그건가보다 여러분 게임 오버 아 잠깐만 혹시? 혹시 모르잖아 그치? 혹시 모르는거잖아 여기에 AWM 어떡해 돈 버 오! 엔드 엔드 네레이터를 끝냄 니다 무허허허허허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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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